이 시대의 건강관리는 자연의학으로 시작하라. 평생 병없이 사는 비결. 내 몸은 내가 고쳤습니다. 음식과 자연의학 처방전. 미국 자연의학 전문가 앨런 개비 이경원 지음. 책과 이음 출판사입니다. 책춘함이 요새 참 반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나 정직한 결과들과 진정성 담긴 책으로 이제 시리즈가 1, 2, 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권인데요. 하나하나의 책들은 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 전체가 통합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나누신 것 같아요. 자,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 영상 공유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 주세요. 자연의학의 경이로움을 담아낸 단 한 권의 책. 내 몸 내가 고쳐 쓴다. 1권, 2권에 이어 3권을 출간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수많은 자연의학 책들을 보호하던 중 앨런 R. 개비 박사가 쓴 영양의학이란 방대한 책을 접하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1920년대부터 비타민의 효능을 연구해온 수많은 의학자들의 노고에 우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처럼 경이로운 책을 편찬한 개비 박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훌륭한 책을 꼭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번역을 하면서 저의 지식도 곳곳에 추가했습니다. 개비 박사는 미국의 내과의사로 자연의학 최고의 권위자이며 의사들을 상대로 강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어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쓰고 보완하느라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수많은 질병 중 우리에게 가장 흔한 75가지 질병을 선별했으며 1권, 질병탈출, 자연의학 처방전에 없는 질병 25가지를 추가했습니다. 1권과 겹치는 질병도 새로운 정보로 개편했습니다. 특히 방대한 물량의 암치료에 관한 내용은 가히 관목할 만합니다. 이것으로 한국의 많은 암환자들이 희망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 따름입니다. 제가 보온 수많은 자연의학 책 중에 이보다 좋은 책은 없었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한국 대학에 자연의학 학과가 생기면 교과서로서도 훌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도 자연의학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경원 이경원 선생님도 지난번 설명드렸긴 했지만 미국 자연의학 전문가로 체질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 아주 유명하셨었죠. 서울대학교 이명복 교수님, 의대 교수님의 자제분으로 미국으로 가서 한의학을 전설적인 점수로 수석을 하죠. 올 만점을 다 받고 졸업하고 한의학이나 서양의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을 자연의학을 공부하면서 통합적으로 이것들을 정리해 가시고 실제 실험하시고 거의 사명감으로 살아가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임상과 이론이 아주 탄탄하시면서 정말로 양심적으로 이 건강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계시구나 하는 고마움이 절로 일어나는 책이죠. 특히 이번 책은 이제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질병과 음식, 음식 조리법이 노화 속도를 좌우한다. 인류가 불을 발견하기 전부터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은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는 존재다. 물론 음식을 익혀 먹으면 좋은 점도 있다. 나름 음식 속에 들어있는 나쁜 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식을 익혀 먹으면 특히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음식의 경우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열은 단백질 구성을 변화시켜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리하는 동안 여러 가지 나쁜 독소가 만들어져 심장병, 암 등을 유발하고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도 된다. 조리를 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파괴돼 음식의 질도 떨어진다. 그렇다고 나름 식을 먹을 수는 없으므로 조리법에 신경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영양소의 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그러니 음식조리 것과 보관법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조리법에 따라 생겨나는 독소들 과산화지질 과산화지질은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에 노출되는 산화현상에 의해 생기는데 산화현상은 고온에서 더욱 빨리 일어난다. 과산화지질은 심혈관계 질병과 산화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산화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세포 간의 교신을 방해하며 암, 파킨슨병, 알차이머, 죽상 동맥경화, 심부전, 신근경색 등을 일으킨다. 과산화지질은 포화지방산과 단풀포화지방산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보다 다풀포화지방산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 훨씬 많이 생김으로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는 다풀포화지방산보다 단풀포화지방산을 쓰는 것이 좋다. 다풀포화지방산은 홍아씨오일, 해바라기씨오일, 옥수수오일, 대두콩오일 순으로 함유량이 높고 단풀포화지방산은 올리브오일, 땅콩오일 순으로 함유량이 높으므로 고온에서 조리할 때는 올리브오일이나 땅콩오일을 써야 한다. 카놀라오일은 땅콩보다 단풀포화지방산이 많기는 하지만 고온에서 돌연변일을 일으키거나 발암물질을 생성시키는 알파리 놀렌산이 많아 뜨거운 열로 요리할 때는 적합하지 않다. 알파리 놀렌산은 아마씨오일, 카놀라오일, 대두콩오일, 호두오일 등이 있으니 이런 오일은 조리용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다. 산화 콜레스테롤 신장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콜레스테롤은 불안정한 분자여서 조리과정이나 보관 중에 쉽게 산화된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순수한 콜레스테롤을 먹이면 동맥 경화가 잘 생기지 않는 반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먹이면 동맥 경화가 잘 생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음식 속에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을 조리할 때 환자에게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으므로 상관없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은 노른자는 조리법에 주의해야 한다. 노른자 안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온도와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더 빨리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른자를 깨뜨려 공기 중에 노출시킨 채 고온에서 익히는 스크램블 에크가 가장 좋지 않은 조리법이고 프라이를 할 때도 콜레스테롤이 많은 노른자는 익히지 않는 것이 낫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삶거나 수란을 만드는 것이다. 달걀을 날로 먹는 것도 좋지만 날달걀은 살모넬라균에 간염되는 수가 있으니 출처를 알 수 없는 달걀은 삶아 먹는 것이 안전하다. 고기류도 불에 굽는 조리법보다 찜이나 조림을 하는 것이 좋다. A지 최종 당화산물 1. 당화 유리할 때 120도씨 이상에서 단백질이 과당, 포도당 같은 당분, 설탕 성분과 결합해 당화가 되면 마이아르 반응을 거쳐 노화의 원인이 되는 에이지라는 독소가 생겨난다. 에이지는 혈관의 콜라겐을 손상시켜 고혈압, 뇌졸중, 신근경색, 협심증, 알차이머 등을 유발한다. 당화가 오랫동안 진행되면 뇌세포와 눈의 렌즈, DNA가 크게 손상되고 막막은 물론 인슐린을 분비하는 최장의 베타세포도 손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혈관의 콜라겐도 탄력을 잃고 경화돼 고혈압의 원인이 되며 혈관의 콜라겐이 약해지면 크고 작은 동맥류가 생겨 뇌졸중, 중풍과 뇌출혈을 일으킬 위험이 증가하는데 특히 혈관이 손상되기 쉬운 당뇨 환자들이 취약하다. 또 고혈로 조리하는 동안 당화가 일어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암에도 걸리기 쉽고 신경을 싸고 있는 수초가 손상돼 말초 신경병증을 일으키기도 하며 귀가 어두워지기도 한다. 당화는 가열 없이도 설탕과 단백질의 원자 공유 결합에 의해 혈관 안에서도 소량 일어났는데 과당, 즉 시판되는 과일 주스의 옥수수시럽과 유제품의 유당이 포도당 탄수화물보다 당화작용이 10배나 강하다. 당화작용으로 인해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적혈구 속에 당화된 해모글로빈 수치도 높아짐으로 이 수치를 통해 지난 1, 2개월간의 평균 혈당치를 측정할 수 있는데 평균 혈당치가 높을수록 심혈관계, 신장병증, 막막병증과 같은 당뇨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 2. 마이야르 반응 마이야르 반응은 당화의 초기 반응으로 프랑스의 화학자 루미 카미우 마이야르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이 반응은 포도당, 과당, 유당, 설탕이 단백질과 함께 가열됐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에이지가 생기는 첫 단계다. 프렌치 프라이나 빵, 토스트, 쿠키, 고기, 군만두 등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서 당화되는 초기 단계를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 120도 이상 고온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진행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긴다. 주식으로 삶는 쌀에도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함유돼 있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 에이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121도씨 이상 올라가는 압력솥보다 일반 전기밥솥을 쓰는 것이 좋다. 노릇노릇하게 탄 누룽지는 밥보다 에이지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 맛과 냄새는 좋아지지만 음식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다. 라이신, 비타민C와 함께 콜라겐을 만드는 단백질과 같은 아미노산들이 파괴돼 음식의 영향가치가 떨어지고 단백질이 변형된 단백질 소화효소가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소화도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보통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지 않지만 당화로 인해 변형되면 소화 분해되지 않은 큰 덩어리, 즉 거대 분자가 몸에 흡수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면역 소모가 많아져 면역이 약해지고 감기 등 질병이 걸리기 쉽다. 에이지 최종 당화산물 에이지는 당화에 이어 마이야르 반응을 거치는 당화산물의 최종산물로 음식을 조리할 때 포도당, 과당, 유당과 같은 단당류와 단백질 또는 단백질 지방의 반응에 생기는 독소다. 음식을 통해 이 독소를 섭취하면 고스란히 몸속 조직에 붙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병과 당뇨합병증, 섬유 근육통 등을 유발하며 노화가 가속화된다. 에이지를 줄이려면 수분이 없는 높은 온도보다는 수분이 있는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좋은데 조리 시간보다 조리 온도가 중요하다. 즉 튀기거나 불에 굽거나 오븐에 굽는 것보다 삶거나 끓이거나 찌는 조리법이 좋다는 뜻이다. 이렇게 조리하면 핫도그는 50%가량 에이지를 줄일 수 있고 감자는 대부분의 에이지를 줄일 수 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해도 물에 끓이는 조리법과 비슷한 양의 에이지가 생긴다. 에이지 독소는 고지방과 고단백질인 육류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탄수화물은 비교적 함유량이 적다. 그러나 시판대는 시리얼이나 스낵 등은 230도씨 고온에서 제조되고 열 처리되므로 에이지 함유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소고기, 돼지고기에도 닭고기만큼 많은 에이지가 함유돼 있고 도넛도 마찬가지다. 에이지는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병과 당뇨병, 죽상 동맥 경화, 뇌졸중, 중풍, 만성심부정증, 알츠하이머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나쁜 영향을 미쳐 노화를 촉진하고 노화로 인한 각종 만성질병을 일으키며 당뇨 환자의 혈관을 손상시킨다. 산화질소, 동맥에서 생성된 동맥을 확장시키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물질을 방해해 혈관 확장을 억제함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를 불러오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소판이 응집돼 혈액을 끈적거리게 만들고 혈관벽에 LDL이 쌓이게 만들면서 동맥 경화증을 유발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에이지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등 산화 스트레스의 요인도 된다. 따라서 에이지를 많이 섭취하면 근육 기능도 저하되고 세포도 딱딱해지면서 탄력을 잃어 늙는 속도가 빨라진다. 특히 눈에 나쁜 영향을 미쳐 백내장과 항반변상이 생기기 쉽고 당뇨 환자에 막막병증을 촉진하는 등 당뇨합병증을 유발하며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해충과 퇴행성 신경장애 등을 일으킨다. 실제로 쥐에게 과당과 자당을 먹이면 세포 조직 속의 에이지 농도가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므로 시판되는 주스나 과자, 케이크, 도넛 등 단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실험에 의한 비타민C, 티아민, 비타민B1, 비타민B6, 알파리포산, 타우린 등이 에이지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쥐실험을 이용한 실험결과 레스베라트롤와 강황이 에이지의 나쁜 영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에이지를 생성시키는 노릇노릇하게 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에이지 예방법이다. 붉은 포도껍질과 적포두주에 많이 함유된 레스베라트롤은 강력한 항산화제 작용을 하면서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심장마비와 뇌졸중, 중풍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DNA 손상과 혈관 손상을 방지해 장수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성분으로 동물실험결과 노화를 66%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혈관이 늙는 만큼 늙는다라는 말이 있듯 건강하고 탄력있는 혈관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레스베라트롤은 레스베라트롤은 부인과 암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다. 특히 체지방에서 분비되는 아로마타제를 억제해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안드로스텐다이온의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과다로 인한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암, 유방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원리로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비만치료에도 쓰인다. 특히 유방암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타목시펜과의 비교실험에서 타목시펜과 레스베라트롤이 같은 효과를 지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돌연변이와 발암물질 높은 온도에서 육류와 생선을 조리하면 에이지도 문제가 되지만 돌연변이와 발암물질도 만만치 않은 위험이 든다. 연구에 의하면 너무 많이 익히거나 태우거나 튀기거나 불판에 굽거나 숯불에 구운 고기를 많이 먹을 경우 여러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난다. 고기의 돌연변이는 조리하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불에 직접 굽는 경우 더 많이 생긴다. 예를 들면 빵을 굽듯 낮은 온도의 오븐에서 약하게 굽거나 물에 삶을 때보다 기름에 튀기거나 불에 직접 구우면 10배에서 50배까지 돌연변이 위험이 높아진다. 또 버터나 마가린, 오일을 이용해 200도씨 이상에서 조리해도 돌연변이가 심해진다. 불에 탄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해서 태음 부분을 잘라내고 먹고 나는데 이 방법으로 위험을 줄일 수는 있으나 고기를 삶아 먹거나 아예 먹지 않는 경우보다는 안전하지 않다. 중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리법과 안발생 관련성을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카놀라 오일을 이용해 웍, 즉 중국 프라이팬에서 조리할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뜨거운 웍에서 올라오는 카놀라 오일 연기가 바람물질로 작용하는 탓이다. 대두콩 오일도 마찬가지였고 산화가 잘 되지 않는 땅콩 오일은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람물질 가운데 아크릴 아마이드는 감자칩이나 감자튀김에 많은데 120도 이상에서 단백질이 포도당이나 과당 같은 단당류와 만나 당화가 되면 생기는 물질이다. 사람이 보통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바람물질은 동물실험에 쓰는 바람물질에 비하면 양이 적지만 감자칩이나 감자튀김 같은 음식에는 바람물질뿐 아니라 심혈관계를 상하게 하는 과산화지질과 에이지가 함유되어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돌연변이와 바람물질은 물에 끓이거나 찌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대부분 줄일 수 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고기와 생선 등은 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오븐에 굽는 조리법이 돌연변이를 줄이는 방법이지만 물을 넣고 조림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영양손실을 줄이는 조리법 조리법에 따른 영양손실 온도에 민감한 비타민C나 티아민, 비타민B1 천연역산 같은 영양소는 조리씨 가장 많이 파괴되는 물질이다. 높은 온도에서 고기를 익힐 경우 비타민B12와 아미노산이 파괴된다. 예를 들어 닭고기를 116도씨에서 27시간 압력솥에 찌면 라이싱과 매티온인, 트리프토판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열을 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각각 50%, 34%, 56%씩 감소한다. 또 조리를 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과 여러가지 물질의 활용을 돕는 효소도 파괴된다. 가령 채소에 들어있는 콘주아과제라는 효소는 자연에 존재하는 엽산이 체내에 잘 흡수되도록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열을 가하면 이 효소가 감소한다.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방울다닥이 양배추, 양배주 같은 채소에 들어있는 미로시아나제 효소에는 항암작용을 하는 이소티오시안산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조리를 하면 이 효소가 파괴된다. 실제 전자레인지에서 2분간 살짝 익힌 채소가 5분 이상 완전히 익힌 채소보다 이 항암 물질이 훨씬 많이 남아있었다. 음식 속의 영양분은 물에서 끓일수록 손실률도 증가한다. 샐러리나 당근 같은 채소를 물에 끓이면 마그네슘이 50에서 75% 파괴되고 껍질 벗긴 감자를 끓인 소금물에 익히면 포타슘이 10에서 15% 감소하지만 찌면 3에서 6%만 손실된다. 고기도 끓는 물에 익히면 타우린의 50에서 85%가 빠져나오고 조개류와 뿌리채소 등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베타인 성분이 물에 녹아나온다. 그러므로 이들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국물을 같이 먹는 것이 좋다. 식품을 끓인 물에 익히면 열에 약한 영양소도 파괴된다. 녹두나 파칠 30분 정도 삶으면 라이싱 같은 단백질이 18에서 26% 줄고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방울다닥이 양배추, 양배추 같은 채소를 10분간 삶으면 항암작용을 하는 인돌스리 카비놀이 20% 줄어든다. 이렇게 물에 익힌 식품을 다시 데울 때 전자레인지를 쓰든 다른 조리법을 쓰든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C 등의 영양소가 감소하는 양은 거의 같다. 또 요오드도 열을 가하면 쉽게 증발하는 미네랄 가운데 하나다. 요오드가 들어있는 소금으로 요리를 하면 70%의 요오드가 증발하므로 소금은 조리 중간에 넣지 말고 조리가 끝난 후에 넣어야 한다. 조리 방법, 튀기기. 지방과 오일은 고온에서 튀기면 과산화지질, 산화콜레스테롤 같은 독소가 만들어진다. 감자칩, 감자튀김, 도넛, 닭튀김 등은 특히 높은 온도에서 튀기기 때문에 더욱 안 좋다. 이런 독소는 한 번 사용한 기름을 계속 쓸 때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기름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식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동물을 상대로 고온에서 산화된 기름을 먹이는 실험을 한 결과 심장과 간, 신장세포에 손상이 생겼다는 보고도 있었다. 또 튀긴 생선은 오븐에 구운 생선보다 심장에 해롭고 기름을 재사용해 튀긴 음식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튀긴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옥수수 오일, 데드콩 오일, 해마라기씨 오일, 홍아씨 오일, 카놀라 오일보다 발연점이 높은 올리브 오일이나 땅콩 오일을 쓰는 것이 낫다. 포도씨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도 190도 이상 고혈의 강함으로 튀김용으로 적당하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식품 종류에 따라 영양 손실 정도가 달라짐으로 식품별로 전자레인지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베이컨은 전자레인지에 익히면 프라이팬에서 익히는 것보다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이 적게 생기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엽산이 빨리 손실되고 몸에 좋지 않은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유아용 유동식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디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변이돼 신경과 신장, 간에 해로운 독소로 바뀐다. 유아용 유동식을 다른 방법으로 데우면 이와 같은 아미노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전자레인지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높은 온도나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조리하면 독소가 생김으로 튀기거나 굽거나 볶는 것보다 끓이거나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회해야 한다. 영양분의 손실을 막으려면 물에 끓이는 것보다 쪄서 먹는 것이 좋다. 조리기구 알루미늄 소재의 냄비를 쓰면 알루미늄 독소가 나온다. 수돗물을 알루미늄 냄비에 넣고 88도까지 데우면 수돗물 안전수치의 30배가 넘는 알루미늄이 물에 뒤섞이고 토마토 소스처럼 산이 함유된 식품을 데우면 산성분으로 인해 더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빠져나온다. 불소가 함유된 물은 경우에 따라 1000배나 되는 알루미늄이 녹아 나올 정도여서 더욱 위험하다. 알루미늄은 골다공증, 알치아이머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알루미늄 소재의 식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스테인리스 식기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스테인리스에 포함된 니켈 성분에 민감한 체질이라면 특히 산이 들어간 음식을 조리할 때 유의해야 한다. 식품의 보관 음식을 통해 섭취할 우려가 있는 독소를 최대한 줄이려면 식품의 보관에도 신경 써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죽상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콜레스테롤은 자연 상태에서도 불안정해서 공기와 만나면 바로 산화되기 시작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온도가 높을수록 산화도 빨라짐으로 버터나 우유, 고기 등을 보관할 때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싸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 불포화 지방산도 산화가 되면 과산화질을 독소가 생긴다. 그러므로 견과류나 홍화씨 오일, 해바라개씨 오일, 옥수수 오일, 대두콩 오일 등 다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된 식품도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밀폐해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음식과 음료수를 보관할 때는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캔 용기보다 유리 그릇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플라스틱 용기에는 푸탈레이트, 피노닐페놀, 비스페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들 성분은 뇌분비계를 교란시켜 당뇨, 암, 정자의 이상, 유산, 조기유방 발효, 자가 면역 질병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알루미늄 캔에 보관한 음료수는 유리병에 보관할 때보다 알루미늄 독소가 3배에서 6배 이상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은 골다공증과 치매에 걸릴 확률을 높임으로 유의해야 한다. 맥주는 산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캔이나 병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안쪽에 렉커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캔에 담긴 오렌지 주스나 파인애플 주스, 애플 소스 등은 한 컵당 주석 성분이 10에서 35mg이나 함유되어 있어 역시 좋지 않다. 주석을 많이 먹인 동물에게 골다공증이 흔히 생기는 것으로 동물 실험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산이 포함된 식품 가운데 캔에 담긴 것은 뚜껑을 열어놓거나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도 더운 곳에 보관하면 녹아나오는 주석 농도가 높아짐으로 주의해야 한다. 처방 음식은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이 익힌 음식보다 날로 먹는 방법이나 살짝 익혀 먹는 방법이 좋고 수분 없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보다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낮은 온도로 조리하는 것이 좋다. 고기도 많이 익히지 말고 살균되는 정도로만 적절하게 익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조리 도구와 음식 보관법을 잘 선택해 불필요한 독소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진짜 너무 훌륭한 내용들을 정말 잘 담고 있어서 가정에 한 권씩 두고 하나의 건강 백과사전처럼 활용해 보셔도 좋을 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하여간 좀 더 의학적 지식을 알고 싶은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실제적으로 임상과 이론이 통합된 책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효과를 믿습니다. 이 나비효과를 함께 일으켜가 주시는 우리 나비 구독자님들께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